네, 이병헌 씨의 포토타임 갖겠습니다. 시선은 왼쪽부터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바라봐 주시죠. 영화 내부자들에서 안상구 역할을 맡은 이병헌 씨입니다. 정치 깡패부터 엔터테인먼트 사장 그리고 조폭까지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캐릭터를 표현을 한 이병헌 씨입니다. 이병헌 씨의 연기, 내부자들 통해서 어떻게 선보였지 많은 분들 11월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내부자들의 안상구 역할 이병헌 씨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조승우 씨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.